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업 예제에 뭘 만들까 늘 고민인데 오늘은 젓가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젓가락을 만든다고 하니까 벌써 이제 좀 날림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예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뭐냐면 너무 어려운 예제 또는 복잡한 예제는 예 사실 하면 좋은데 그런 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들기도 어렵고 기능을 전달하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돼요 또 복잡하게 여러 번 똑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쓰고 가르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능을 계속 반복하니까 지루하기도 하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제를 하면 좋을까 계속 늘 고민이에요 단순하면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알리고 싶은 알려드리고 싶은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제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뭐지 맨날 뭘까 맨날 이렇게 고민 중인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경우 평면도 제작해서 올려달라고 평면도를 인면으로 올려서 제작해달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할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평면도를 좀 주세요 어떤 평면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평면도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확인해 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젓가락인데 제가 젓가락을 지금 말하면서 대충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자 젓가락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뭐 크기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만들게요 젓가락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컴포넌트 정도는 만들어 줍시다 자 메이크 컴포넌트 하고 복사 해놓으면 젓가락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제를 해놓으면 욕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옮겨 놓을게요 자 이러면 이제 이 네 개가 컴포넌트 묶여있기 때문에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메이크 유니크를 해줍니다 자 메이크 유니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니크는 별도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컴포넌트 관계에요 그래서 이 젓가락 세트와 이 젓가락 세트가 다르죠 메이크 유니크 꼭 알아두세요 저도 저런 기능을 스케치업 시작한 지 꽤 오랜 뒤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좀 알아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스케일로 줄일 건데 이렇게 한쪽으로 줄어드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줄어들죠 자 이렇게 젓가락도 끝 네 이렇게 하면 또 욕먹겠죠 고작 이거 가지고 자 복사해서 그러면은 네 여기서 또 유니크 해야죠 유니크 메이크 유니크하고 여기를 다 선택해서 이렇게 좀 정사각형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 있는 라인 엣지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선택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쉬프트 누르고 선택을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다 선택해요 다 선택하고 여기 위쪽에 보면 필터 엣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jhs 스탠다드라는 루피에 포함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필터 엣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들에 모서리만 담기는 거예요 나머지 면이 선택이 안 되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모서리 깎아 주는 거 있잖아요 모서리 깎아 주는 거 모서리 라운드 코너 라운드 코너 룹이 있어요 그거 이제 설치하시면 이렇게 라운드 모서리를 잘라 주는데 지금 제가 1mm로 돼 있네요 1mm로 세팅이 돼 있는 거를 뭘로 할까요 2로 1 다시 한번 1 다시 한번 지금 0.5로 돼 있는데 0.5로 돼 있는데 지금 물결 표시하고 1로 돼 있었으니까 1.5 정도 할게요 런스케일로 그냥 맘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면 젓가락 됐죠 네 또 이렇게 해도 또 만족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복사할게요 또 복사해서 자 또 유니크 해주고요 메이크 유니크 해주고 여기서 푸쉬로 요만큼 뽑아낼게요 요렇게 요렇게 뽑아내고 예를 스케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줄여요 줄인 다음에 스케일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고 스케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좀 뭉툭한 애가 됐죠 자 뭉툭하게 됐는데 엣지들이 살아 있네요 이럴 때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스무스 기능을 줍니다 오토 스무스 스무스 엣지 오토 스무스 기능은 이쪽에 있고요 네 이 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내리면 엣지가 드러나죠 요렇게 해서 젓가락 됐죠 네 아저씨가 보이네요 네 뭐 여기도 끝에도 좀 뭉툭하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싶으면 요렇게 올리고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잘 안되면 입력을 하세요 스케일을 한번 이렇게 만든 다음에 0.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스무스 기능도 전체를 스무스를 해버리면 전체 스무스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 엣지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일단은 선택이 안되니까 전체 선택하고 얘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만 별도로 선택해서 올리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 선택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네 여기 선택하고 또 얘도 별도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생긴 또 젓가락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젓가락을 어 그러면 나 여기를 좀 나누고 싶다 자르고 싶다 이럴 때는 조로 툴이라고 있어요 조로 툴 이름이 좀 웃기죠 조로 조로 슬라이스 툴 조로 슬라이스 툴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이런 젓가락 많이 보셨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까지 똑같은 간격으로 하고 싶다면 롯 같은 간격으로 하고 싶다면 롯 같은 간격으로 하고 싶다면 롯 같은 간격으로 하고 싶다면 복사를 해놔야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손을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뭐 색깔 넣어주시고 하면 젓가락이 만들어지겠죠 어 나무젓가락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무젓가락 그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와르바시 와르바시 옛날에 와르바시 옛날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던데 벌써 하게 되네요 이제 사실 조로 아까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조로 아시는 분들 쾌걸 조로 조로 이런 옛날 영화죠 조로 네 조로라고 있었어요 그런 영화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자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쪼개서 쓰는 거 그거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복사해 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복사해 볼 거고 역시 유니크 한번 해주고 음 푸시로 살짝 내려주고 자 얘를 복사를 할 건데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얘를 이렇게 줄일 건데 이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줄잖아요 그게 안 되고 양쪽이 대칭이 되게 하려면 얘를 미러해야 됩니다 미러 미러는 제가 미러는 어떤 미러 쓰냐면 그 JHS 파워바 JHS 파워바 파워바 여기 이거 써요 네 이거 JHS 파워바 그 루비를 단축키로 지정해 놓고 제가 Shift X 사실 눌러서 쓰거든요 제가 단축키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단축키 표시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늘 영상 할 때 실행을 안 해 놓고 시작하고 하다가 실행을 해요 네 어쨌거나 자 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스케일로 이번에는 컨트롤 안 하고 컨트롤 안 쓰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줄일게요 그럼 이제 줄어들겠죠 네 이것도 원래 젓가락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눌려 있나 안 눌린 걸로 눌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아래 위로 젓가락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서리 모서리 이쪽 끝에 네 라운드 코너 저는 V V로 쓰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너무 심하다 2는 안 되고 1.2 1.2 네 이렇게 하면 나무젓가락 됐는데 이렇게 끝내면 앞서 했던 예제랑 똑같으니까 여기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이는 이게 전체가 다 되면 안 되니까 여기를 하나 끊어줍니다 요렇게 끊어주고 밑에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잘라요 아까 우리 뭐 있었죠 조로툴로 잘라요 자르고 얘를 지우 지운 다음에 여기를 선택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선택하고 사실 여기서도 얘를 컴포넌트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한데 그닥 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하고 V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면 여기까지만 되죠 네 라운드 코너 엣지 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여기 이 부분은 지워주고 지워주시고 전체 선택해서 역시 위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제 여기 라인들이 남잖아요 이거 없애 주는 거는 마우스 클릭해서 픽스102라는 루비를 쓸 건데 픽스102 이것도 이제 루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픽스102를 저는 단축키 컨트롤 F로 지정을 해 놔서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컨트롤 F 누릅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엣지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 엣지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 툴에 무조건 의지하시는 거 보다는 적절히 특성을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여러분의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로 어떻게 딱 지정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말로 되게 쉽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안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젓가락이 됐네요 나무젓가락 맞죠 이거 자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젓가락 예제로 지금 10분 막 20분 가까이 네 벌써 끄신 분들도 많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젓가락을 휘어 볼게요 휘어 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음 왜 이거 쪼갤 때 쪼개는 장면에서 휘어지는 거 휘는 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음 쉐입 밴드 툴 쓸 건데 쉐입 아 쉐입 밴드 말고 트루 밴드 트루 밴드 룹이 쓸 건데 트루 밴드 트루 밴드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네 요거 누르면 되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이 빨간색 축 있잖아요 빨간색 축의 방향으로만 휘어져서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여기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로컬 축이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익스플로드 한번 할게요 하고 지금 빨간색 축으로 돼 있죠 지금 여기가 다시 컴포넌트 할게요 그럼 빨간색 축으로 긴 쪽이 정렬이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고 쉐입 밴드 툴을 쓰시면 이렇게 휘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휘면 안 되는 게 조금 성의가 없죠 조금 더 성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여기가 찢어지는 찢어지는 젓가락이 쪼개지는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얘를 별도로 그룹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얘도 별도로 그룹으로 만들고 얘만 앞에 부분만 쉐입 밴드 툴로 쪼갤게요 이 쪼갤 때 이 빨간색 점들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는 이제 앵글 값을 숫자로 입력하셔도 돼요 10 정도 할게요 10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의 개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30S를 뒤에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시죠 네 그래서 다 됐다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휘어요 자 그리고 얘를 무브 툴로 모서리 여기다가 맞추고 로테이트 툴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맞춰주면 네 됐죠 좀 성이 있죠 이 정도면 네 이게 젓가락을 만드는데 네 이 정도 성의는 해야 또 봐주시겠죠 이거 잠시만요 미러 툴 쓰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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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젓가락 두 손으로 잡고 벌리고 있는 상황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라인 어떻게 어떻게 지느나요 그거는 두 개를 익스플로드 하시고요 익스플로드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기 보다는 안 없어집니다 네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뭐 얘는 그냥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는데 이런 건 지우면 터져 버려요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긴 꺾인 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스무스 기능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라인이 없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가끔 네 이런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보기 좋지 않은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를 없애려면 사실은 라인을 이렇게 다시 이런 것들을 그려 주고요 스무스 기능으로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라인이 안 없어지는 건 소프트 코너 요거 체크해 주시면 없어지고 그래도 영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이드 하세요 하이드 네 하이드 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젓가락 만들기 네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 벌리는 것까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네 나름 젓가락인데 알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루비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엄청 많이는 아닌데 막 좀 썼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예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원하시는 예제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검토해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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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